3.5.1 참 중요한 시간대가 왔습니다. 자, AP 섞어서! 코너 오준대요! 오오! 페널티킥! 자, 좋은 점기였죠? 명백한 페널티킥이 맞습니다. 오, 잡히는 페널티킥이 맞습니다. 자, 레반도프킥! 자, 레반도프킥! 3분 50초! 정확하네요. 다시 붙여버린 콜드구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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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야되는데! 예! 드로빌라 댄스에 뽑는데, 드로빌라 댄스 하나 여기 들어와있죠? 아, 좋네요. 다 잡았던건데요. 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1등 1이고, 연장전이 있기 때문에, 미태원 선수도 다시, 슈퍼업을 하면 될 것 같구요. 자, 양발이 좋은 페레시티, 왼발로 킥을 했구요. 아오, 누구나오, 직접 들어가다가, 반대 에크! 빨리! 다시 업소를 합니다. 소리를 부여잡고 있는 반대 에크. 더 이상 부장은 없다. 반대 에크, 지금 느낌 다 좋았어요. 이런거 조심해. 킥터컷으로 해야 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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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완전 준비된 세트 쓰네요. 네. 김정균 선수 떨어지고, 까지 해내야 돼요. 네. 자, 빈도 안 있네요. 네. 중거리 공간 그대로 줬어요. 아쉽습니다. 한골을 먼저, 내리고 말았습니다. 디마신. 서치골. 중거리를 참 잘 때리네요. 김정균 선수. 자, 이제 남은 시간. 어, 캔 위험해요. 캔 위험해요. 어. 오우. 잘 들어가네요. 아주 잘 차네요. 네. 디마신의 주거리가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안 좋은거에요. 자, 어. 이거, 이거, 이거.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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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라! 파프릭 네이라! 자 벤잼 안되요 소라의 입장에서는 주먹기 자 팝이 때렸다! 마이클 공세! 앙리가 먼저 3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자 베컴이 좀 길게 갑니다 측면으로 포스카스가 오! 안총을 찍었습니다 자 기세를 너무 올렸나요 베컴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들어간 지금 없는데요 야! 공점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있어요! 베드 베드! 이번엔 다시 한 볼! 베즈베드! 마이클 공사 스토라인 로제나 신나핀이 2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베컴이 되요 자 또다시 파타나상이 너블 골라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베즈베드! 베즈베드! 와! 베즈베드! 탄타이의 베즈베드! 아 이렇게 골을 만들어내는군요 결국은 탄타이입니다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으만 베즈베드! 잘 끝내셨어요! 잘 끝내셨어요! 자 탈락! 델피로! 델피로! 델피로입니다 지덱의 먼저 첫 번째 골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델피로 다시 한 번 중앙경입니다 벤즈베드! 한 번 더! 두 번째도 충분했을 때 이번엔 카림베드! 기대감을 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젤러주입니다 자! 델피로! 골이 폭죽처럼 터지는 건 요새의 번째 골은 네네베드의 몫입니다 지금 그런 목이 전혀 안 나오고 안 되는 플레이만 거짓받고 있죠 오우! 아 유장기현은 대답을 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던 레반도프스키 직면 바라보다가 아!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변호진 선수 레반도프스키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리멀센트 각색 뒤로하던 바로 끝골 알고도 막지 못한다는 그런 도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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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이의 크로스 플레이가 되고 통했습니다 바로 이 기역 근처하지만 수비가 간단합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기미가 아! 아! 좀 어려움을 견박 보이죠? 좋네요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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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졸이 가치고 에리카 누나의 골입니다 드디어 녹색 얼굴이 밝은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차유로가 기분이 좋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예약이 아름다운 세트 다행areth 펴 continu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